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? 그럼요! 시간 완전 있어요! 나 다리 제모도 좀 할까 봐 혹시 또 알아? 진도 후? 뺄지 처음부터 너랑 현명인 안 어울렸어 안 궁금해? 너랑 저 셰프 미래? 이제 진아 씨한테 진 빛은 다 같은 건가?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? 시경 씨다! 김하니 씨 야야야! 이제 내 이름도 기억하네? 나 이제 다 기억났어요 물에 빠진 날 당신이 구해줬잖아요 아니 나 내가 제가 난